안녕하세요 석성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상공에 드론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날라가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소는 어떤 무슨 밭인데 이 위에 드론을 날려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가서 먼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절개찾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드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드론이 하나 있죠. 이 드론은 구글에서 드론을 찾든지 네이버 같은 곳에서 찾든지 본 자기가 직접 이 포토샵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드론이 지금 왔죠. 이 드론을 이렇게 여기서 드론이 왼쪽에서 날라서 이렇게 날라서 지나가게 이렇게 한바퀴 돌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드론이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 드론을 이 타임라인의 드론 클립을 터치합니다. 여기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은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시키고 이 드론을 여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이게 좀 커지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을 이동시키면서 드론이 이렇게 날라고. 그 다음에 또 하단에서 이렇게 날라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드론이 이렇게 와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서 조금 적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사라지게.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저장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럼 드론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효과물을 넣어 놨어요. 효과물이 여기 밑에 제가 효과물을 구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 가지고 여기 두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두 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하단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복제는 이렇게 터치해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복제가 됩니다. 여기 복제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제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사진에서는 이 드론을 가져와서 드론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미드에서 아까 그 드론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드론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 위에 여기 있는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두르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드론 그렇게 드론이 움직이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재생해야 될 제일 앞에 드론 이 드론 이 사진 있죠. 여기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보세요. 그 화면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게 떴죠.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드론이 나타나게 합니다. 드론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맞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속도로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 드론이 나타나서 선무의 아래쪽을 지금 비행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서 다시 위쪽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민재 상공 이 사진에서는 상공에서 촬영한 이런 사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드론을 물길 따라서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래위에서 절개찾기에서 드론을 제가 마련한 드론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드론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강이 있죠. 강을 따라서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우선 여기에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 사진 길이만큼 이렇게 같이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죄송합니다. 자 길이만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시장에서는 안보이게 이렇게 했다가 안보이게 나타나게 했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터치한다고 했죠. 아까 애니메이션 터치해서 조금 이동시킵니다.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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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게 합니다. 조금씩 가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드론을 이동시키고 이동하면서 드론을 드론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동하면서 드론을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각도가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핵심은 직선이 아닌 곡선일 때는 여러번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어야 됩니다. 키프레임은 변곡점 변환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크기를 줄여 보겠어요. 줄여서 이렇게 가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사라지게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설정했어요. 뿌리고 조정을 합니다. 그럼 프레임을 시키고 계세요. 프레임을 시키면 프레임을 회전을 해버렸네요. 여기서는 제대로 되는데 물길을 따라가죠. 계속해서 이렇게 물길을 따라갈 수 가도록 이렇게 드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그게 음향효과를 넣으면 좋겠죠. 요 부분 회전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터치하고 제일 앞으로 가세요. 터치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시 터치하고 그 다음 위치에 왔을 때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도 이것도 없애고 여기서 회전이 잘못됐네요. 요렇게 와서 처음에 시작해서 요렇게 오는데 회전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회전을 해놨네요. 그대로 바로 잡을게요. 여기서 요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오죠. 지금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처음에 와서 회전하지 않죠. 지금만 요렇게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플레이 시키고 볼게요. 지금은 회전하지 않죠. 이렇게 왔어 이렇게 갑니다. 자 쭉 가자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는데 이 드론을 내가 같이 상공에서 찍은 이런 사진을 가져다 놓고 드론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멋지게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이 됩니다. 플레이 시켜 볼게요. 다시 이렇게 효과음을 넣으면 멋지죠. 고단 페이지에서 이렇게 여기는 효과음이 현재 없어요. 화면만 보세요. 효과음은 드론의 효과음은 여러가지 있는데 구해서 이렇게 화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애니메이션 입니다. 키네마스터 애니메이션 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드론이 나타나서 천천히 갔다가 물길을 따라 강을 따라 날아가는 드론입니다. 밑에 바탕사진은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이버라던가 구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진 것이 되겠죠. 여기 음악도 누를 수 있구요. 이상 키네마스터 에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드론이 이렇게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